안녕하세요 앨런 입니다 아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간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 가지고요 영상을 계속 미루다 보니 업데이트가 몇 주가 훌쩍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좀 세상이 흉흉해져서 어 사실 조금 우울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또 생계 및 개인적인 삶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아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그 필름 카메라에 사용한 렌즈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라이카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몇십 년 된 필름 카메라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필름 카메라도 있고 또 라이카 mp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최근에 생산된 신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필름 카메라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른 필름 카메라는 대부분 오래전에 출시됐고 이미 단종이 된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필름 카메라들의 사용된 렌즈도 똑같이 필름 카메라 전용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디지털 바디에서는 다른 또 렌즈를 사용하더라구요 뭐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라이카 카메라는 라이카 m3나 아니면 라이카 m7이나 뭐 6나 아니면 mp 최근의 바디 이나 모두 같은 m 마운트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올드 라이카 m 렌즈나 아니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현행 출시된 최근 출시된 라이카 렌즈를 현행 렌즈라고 부르는데요 현행 렌즈나 구분 없이 필름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으로써 생기는 장점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디지털 바디를 갖고 계신다면 같은 렌즈를 이 필름 바디에도 필름 바디에도 마운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은 최근 아 최근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종종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 필름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현행 라이카 렌즈를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타 카메라를 보면 이제 그 필름 전용 필름 카메라에 나왔던 시절에 렌즈가 따로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최근 디지털 바디에 사용하는 그런 렌즈가 필름 바디에 꽂으면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왜 그런 걸 여쭤보실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지만 저는 이제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라이카를 사용해 보시지 않고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점이 궁금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인 도움말을 드리자면요 라이카 이제 현행 렌즈와 라이카 올드 렌즈가 있는데 올드 렌즈는 이제 필름 시절부터 출시되었던 렌즈죠 라이카가 아예 디지털 바디가 없었을 무렵부터 심지어 그 렌즈도 이런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드 렌즈의 특징은 그 렌즈의 어떤 광학 설계가 현대 렌즈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데 있는데요 떨어지기 때문에 색수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렌즈보다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리 거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드 라이카 렌즈도 굉장히 훌륭한 렌즈이고 뭐 현행 디지털 바디에도 충분히 붙여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를 열어도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되니까 정신이 없긴 하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룩스 50mm 룩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현행 렌즈는 최대 개방 1.4로 최대 개방을 하더라도 굉장히 샤프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좀 오래된 이제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올드 렌즈 또는 이제 세대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올드 렌즈를 사용하지 않아서 특별히 몇 세대가 어떤 특징인지 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 이제 올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했을 때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납니다 경계면에서 글로우 현상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최대 개방했을 때 반면에 이제 현행 렌즈는 여전히 샤프하죠 그러면서도 이미지 전체적인 느낌은 뭐 굉장히 이제 쨍하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선명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현행 룩스 렌즈를 사용하면 좀 투명한 느낌도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드 룩스 렌즈를 사용하면 투명한 느낌뿐만 아니라 약간 글로이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소프트하게 이미지들이 약간 옛날 영화의 소프트 필터를 씌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 점은요 라이카 CL 디지털 바디에 라이카 M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카 이제 원래 CL에는 L 마운트 바디를 L 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L 마운트를 M 마운트로 바꿔주는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M 렌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관련해서 저한테 여쭤보신 질문은 라이카 CL에 M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하고 M 마운트 렌즈를 꽂으면 더 이상 A 모드를 사용할 수 없고 다 M 으로 조작해야 되느냐 매뉴얼 모드 밖에 쓸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 마운트는 AF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추첨을 맞춥니다 수동으로 추첨을 맞추는 것 외에 나머지 기능은 모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 표시가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 뭐 보이진 않겠지만 A 모드라고 지금 표시가 되는데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Aperture Priority 모드라고 제가 조리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초점을 조작하면 셔터라든지 ISO 나머지는 여기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셔터 Priority 모드도 있겠죠 셔터 스피드를 맞추면 아니 셔터 Priority 모드는 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M 마운트 렌즈 자체가 조리개도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A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자동을 하고 ISO를 자동을 하는 모드는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라이카 CL은 동영상 촬영도 가능한데요 M 마운트로 이렇게 M 렌즈를 꽂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필름이 만약에 주력인 분이시라면 필름 바디를 사용하시고 라이터 M10 이라든지 이런 M 바디를 구매하시기보다 디지털 바디로 이렇게 이제 CL 바디로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절대적으로 사이즈도 얘가 작고요 똑같이 M 렌즈를 이렇게 호환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개의 화각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얘는 그 렌즈캡만 렌즈를 떼고 이제 바디캡을 씌워 놓고 이렇게 두 개를 가방에 넣고 출사를 가신 다음에 필름으로 다 찍고 ISO가 필름으로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렌즈를 이쪽으로 교환해서 이제 디지털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갈 때 이런 구성으로 많이 가는데요 필름으로 낮에 사진을 찍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이카 CL을 꺼내서 이제 렌즈를 바꿔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보통 35mm 렌즈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35mm로 낮에 촬영을 할 때는 좀 다가서면 50mm처럼 인물 사진도 포각해서 찍을 수 있고 좀 멀리 떨어지면 광각은 아니지만 넓은 영역에 걸친 부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mm를 라이카 CL에 마운트하면 대략 이제 50mm 근처에 화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 50mm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렌즈를 그냥 교환해서 이쪽으로 마운트하고 이제 낮에도 디지털 바디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다니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볍게 여행을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카 이제 필름이나 디지털 바디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SL부터 뭐 다양한 바디를 갖고 있는데요 혹여나 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댓글이나 또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다음 포스팅 할 때 참고를 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이제 후지 X100 시리즈의 최근 버전 X100 V 모델이 출시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타 카메라에 큰 관심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캐논으로 카메라를 시작했다가 후지의 JPG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의 색감에 반해서 후지 카메라를 꽤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그 애정하는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지금도 X-Pro2 바디는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종종 이제 라이카 M 렌즈를 그쪽에 마운트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저도 X100 시리즈 중에서 X100S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로 F 모델도 나오고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최근에 V 같은 경우에는 렌즈도 업그레이드 되고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도 추가되고 상당히 조금 혹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더군요 그래서 혹시 라이카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X100 시리즈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카메라라고 하는 건 작은 바디가 사진 찍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첫째는 휴대성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잘 들고 다니시기 편하고 두 번째는 큰 카메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꼭 사람을 찍지 않더라도 찍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사진을 찍으려면 작은 카메라로 찍으면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진을 찍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X100 시리즈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카메라인데요 또 사이즈도 무척 이제 렌즈 사이즈도 굉장히 팬케이크 렌즈처럼 작기 때문에 일반 가방에도 파우치 넣고 이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이타의 대안으로 뭐 어떤 좋은 카메라를 좀 색감도 예쁜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최근에 출시된 X100 V 시리즈를 한번 저는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뷰를 보면 꽤 렌즈의 성능도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F2의 최대 개방치로 지금에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뒷면의 초점 조작도 이쪽이 이제 뒷면의 다이얼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후지 관련해서 떠돌고 있는 루머는 뭐 루머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 방법이 없지만 라이카처럼 모노크롬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전용 바디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를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안 카메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후지가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라이카를 의식하는지 라이카랑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흑백 전용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고 하면 대안이 선택지가 많아져서 또 좋은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후지에 대한 그런 루머까지 신종 이제 출시된 뉴스와 루머까지 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과 그런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